나이 들어가면서도 미처 몰랐던 것을 알게 되기도 하지만 다 알고 있다고 자신만만해 하던 것도 다른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된다. 우리는 나이 들어가면서 어떤 인생의 진위를 새로 깨닫고 살아갈까? 나이 80이 넘은 인생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인생의 진위 5가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첫 번째, 내 인생에서 벌어진 일들의 대부분은 내 책임이다.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다다랐는지 뒤돌아보면 구이구이 걸어온 길들이 우리 등 뒤로 이어져 있다. 내가 저 거칠고 때로는 위험했던 사연 많은 인생길을 걸어온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다. 자신의 인생을 남에게 저당 잡히기라도 한 듯 자신의 고통이나 실수를 남에게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 철양하고 가엾기까지 한 남탓을 백발성성한 나이가 들어서까지 하는 사람들도 가끔 마주하게 된다.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라는 것을 모른 채 살아온 사람들일 것이다.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변명의 급급한 인생을 살다 보면 지난 일의 원인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교훈도 얻질 못하니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일수다. 두 번째, 지금 하는 행동이 미래를 말해준다. 오늘의 나, 현재의 나는 과거에 내 자신이 했던 행동과 선택이 만든 것이다. 만약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행복하지 않다면 어쩌면 지난 날 순간순간 달콤하지만 독약 같은 유혹을 참아내지 못했거나 이런 저런 게으름과 나태함, 안일함과 불철저함으로 대충 타협하며 살아온 대가를 지금 지불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지는 아무도 확신도 포장도 할 수 없지만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미래를 유추해 볼 수 있다. 과거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듯 지금 하는 행동과 선택이 미래의 내 모습을 만들기 때문이다. 운동을 게을리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보살피지 않는다면 더 나이 들어서 생각보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병실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게 될 수도 있고 기나긴 날 혼자 고독하게 보내게 될 수도 있다. 세 번째, 사람은 안 바뀐다. 철저한 자기 반성과 성찰,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눈물 겨운 노력이 없다면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두 번 세 번 배신할 것이고 한 번 속인 사람은 앞으로도 두 번 세 번 기회가 될 때마다 또 사람을 속일 수 있다. 그것이 사람의 속성이기 때문에 한 번 바람 핀 배우자는 또 피우기 일수이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며 배우자를 속이려 든다. 그래서 배우자가 한 번 바람을 피웠다면 배우자가 하는 사과는 순간을 무면하기 위한 거짓 사과일 가능성이 높으니 용서도 해줄 필요 없고 의심하며 괴로운 나날들을 보낼 필요도 없다. 한때의 잘못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 해도 상황이 나아지면 스멀스멀 옛날 버릇과 습성이 되살아나기 마련인 것이 인간이다. 네 번째,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 살다 보면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다면 그 누구도 정답지를 손에 쥐고 있을 리도 만무하다. 정답이 없으니 정답지도 없다. 그럼에도 자식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인생을 살라고 강요하는 부모들이 있다. 자신의 뜻에 한치라도 어긋나면 굉장히 나무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괘씸하다고 자식을 아예 보지도 않는다. 자신이 마치 자동차, 내비게이션이라도 된 것처럼 자식들이 자기가 알려준 길을 따라 곱게곱게 와주기만을 바라는 것이다. 인생에는 지도가 없는데 자기가 그린 지도가 맞는다고 우기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부모의 역할은 모험을 떠나는 자식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내는 것이지. 잊지도 않은 지도를 그려주는 것이 아니다. 자식과 부모라도 서로 갈 길이 다른 것이 인생인데 부모가 그린 지도를 자식에게 건네준다면 틀린 지도를 따라가게 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학교 다닐 때는 자신보다 공부도 못하고 못생기고 못살았던 친구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성공한 친구를 보고 슬인 속을 매만지는 사람들이 있다. 동창회나 친구들 모임에서 이런 말을 아예 상대방 면전에 대고하는 사람들도 있다. 우스캐서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감정을 담아서 말이다. 정말 여간 지질한 사람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지질한 사람이 있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람은 노력 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성장과 발전을 거듭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학교 다닐 때 자기보다 성적이 좋지 않았던 친구는 평생 자기보다 뒤처진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그 신박한 논리가 어디에서 나온 건지 정말 궁금하다. 이런 가여운 유형 중에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자신의 대학을 들먹이면서 출신 학교를 내세우는 사람들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20대가 아니라 50대, 60대, 70대 나이 들어서까지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산다는 것이다. 19살 때 있었던 일을 나이 들어서까지 들먹일 정도면 대학 입학이 아마 이 사람에게는 인생 최대의 업적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신연령이 딱 고3 입시생이 입학원 섰을 때의 사고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적어도 인생 후반전은 가방끈 길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달던 길던 가방끈 재질로 결정된다는 사실과 함께 출신 학교가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마저 나타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겸손해져야 할 일이다.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성장과 발전을 이루며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 그래서 친구가 많은 노력으로 성장과 발전을 했다면 배 아파하지 말고 진정으로 인정해줄 줄 알아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알아도 깨달음대로 살지 않으면 인생이 나아질 일도 없다. 진실로 하루를 새롭게 할 수 있다면 나날을 새롭게 할 수 있고 날이 갈수록 새로워질 수 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새로워지는 나날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